안녕 빠른 쾌석정을 접어 볼까요 바람의 힘으로 빨리 달리는 배에요 입으로 풀어 쾌석정 놀이를 해봐요 색조기 1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아 표시선에 맞춰 아래쪽 을 안으로 접어요 뒤로 접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둘러 알리며 눌러서 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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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짱을 왼쪽으로 벌려요 으 가운데 삼각형을 양옆으로 세워서 세워 져 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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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접어요 가운데 삼각형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안으로 접어 으 으 вари o , 에 으 으 위 아래를 안으로 접어요 가운데 삼각형은 계속 세워 나요 안쪽을 벌리 벌리며 양옆을 세워요 가운데 삼각형을 살짝 벌려서 돛을 만들어요 빠른 쾌속정 완성